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바닥 신호에 대한 바닥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신호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워낙 그 전에 거래량들이 말라 있다 보니까 이런 1000건, 2000건 정도 되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게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워낙 극소수의 거래건수에서 일부 건매물들이 소화됨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반등의 신호로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 증가의 경우에는 거래 절벽에 따른 어떤 착시효과의 현상으로 조금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이게 반등의 신호를 보인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어느 정도 그 아래에 놓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30 세대들이 연결세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욕구들이 상당히 강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가지겠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경험칙에 의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가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 착시효과도 있지만 거래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의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